강철 깃발 방어군은 전투를 겪기 위해 만들어지지 잘 갇혀있게 강철 깃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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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히힛 히힛 적당한 경계를 늦추지 말게 늑대들을 쉬게 하게. 사냥은 끝났으니. 사냥은 끝났으니. 사냥은 끝났다. 사냥은 끝났을 때까지 이루는 것 같다. 사냥은 끝났다. 사냥은 끝났다. 사냥은 끝났다.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1분 남았으면 너무 잘하는 거. 1분 남았으면 더 뭔가 친성된 것 같아요 수고하셔가지고. 한 번쯤 할 수 있는 건가? 2분 남았으면 더 벨다. 1분 남았으면 더 맞으면 더 차가워. 2분 남았으면 더 1분 남았으면 더 붙어있는 거요. 1분 남았으면 더 아침이 되거라. 1분 남았으면 더 더에 다시 뒤집니다. 2분 남았으면 더였던 거예요. 히힛 계속 밀어붙이게. 이제 거의 끝났어. 3분 남았네.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.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. 수명 처치. 완성을 거두었군. 동영재다. 때론 선봉대도 흐트러지기 마련이지. 몇 개에게 또 파격한 것 같다. 소스캐스트가 부스다. 3분 남іт. 2분 남았으면 고잉하란 것 같기 때문에, 2분 남았으면 고잉하냐. 2분 남았으면 고잉하던,